신선이 엔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신선이 엔진은 2020년 10월 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9.94% 상승한 3,2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8일 대비 약 42.4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0월 8일 3,255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20일 553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10월 8일 1억 8,54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 11월 28일 1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신선이 엔진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57.69%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64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73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9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9월 28일 가장 많은 17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9월 9일 가장 많은 82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01%에서 변화가 없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8월 19일 약 3.63%, 최저 지분율은 2020년 7월 16일 약 0.9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456억 376만원이며, 2016년 2,172억 대비 약 105.1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15억 8,354만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97억 대비 약 218.8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6%입니다. 순이익은 약 27억 8,443만원으로, 2016년 31억 대비 약 마이너스 12.0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0.62%입니다. 신성이엔지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24.03배이며, 지난 2016년 70.17배에 비해 약 219.2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8.7배, 코스피 평균은 15.64배, 반도체 제조업 평균은 13.77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5.19배이며, 지난 2016년 1.82배에 비해 약 185.49%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5배, 코스피 평균은 2.55배, 반도체 제조업 평균은 1.79배입니다. ROA는 0.67%, ROA는 2.32%입니다. 신성이엔지의 시가총액은 4,800억 6,33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18위, 코스피 종목 기준 264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11위입니다. 매출액은 4,456억 37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23위, 코스피 종목 기준 418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9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15억 8,35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49위, 코스피 종목 기준 449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16위입니다. 순이익은 27억 8,44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66위, 코스피 종목 기준 493위, 반도체 제조업 기준 21위입니다. 지난 10년간 신성이엔진은 5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1년 9월 21일부터 2013년 4월 19일까지 하락 추세, 2013년 4월 19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상승 추세, 2016년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4월에 6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마이너스 8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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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